외모면 외모, 노래면 노래, 댄스면 댄스까지 안되는거 없이 다 됐던 최고의 아이돌 그룹 R.E.F. 2007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더 강력해진 매력과 카리스마로 무장하고 나타난 R.E.F.의 돌아온 새남자 R.E.F와의 데이트 지금 시작됩니다. 자, 원조 꽃미남 그룹입니다. 그 오빠들이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R.E.F. 안녕하세요. 와, 오빠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근데 원조 꽃미남이라고 하니까 사실 부담스러운데 원조 꽃미남은 이성욱씨만 꽃미남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이세요? 지금 뭐 R.E.F. 이렇게 3명의 모습 보여드리면 한 7년. 7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연예인 레이싱팀 고스트라고 전에도 한번 인터뷰 하셨지만 레이싱팀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뭐 의류 사업 그리고 PC방도 해봤고 레스토랑도 해봤고 여러가지. 많이 하셨어요?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다. 잘 안되더라고요. 그럼 바꿔드릴게요.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그럼 일단 여자친구 있어요. 흐름촬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화보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눈화장도 조금 진하게 강렬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공책적으로 7년 반에 다시 뭉친 R.E.F. 화면 촬영장에서 만난 R.E.F는 예전에 멋진 모습 그대로였는데요. 언제 봐도 완벽한 조강미남 이성욱씨. 카메라 앞에서 특유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었고요. 촬영하신 거 보니까 어떠세요? 카메라 새롭죠. 주석부 씨 같아요. 저 잘 알겠는데.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는 돌아 아무래도 어색할 법도 한데요. 그래도 우리 R.E.F. 바로 최강 포즈 들어가고요. 충분히 친하시고 별로 안 친하시죠? 그래서 급 친한 모드로 변경하는 성재현씨.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바로 그거죠. 멋진 남자들만의 퍼즐. 저는 생각나게 새롭게 하고 나왔는데. R.E.F. 인기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굉장히 팬이었지만. R.E.F. 그때 활동할 당시 전성기 때 모습 한번 같이 볼까요? 아 그래요? 보여주세요. 보고 싶어요. 보여주죠. 그야말로 R.E.F.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와 정말 퍼펙트 퍼펙트. 컴백을 하신 건데 다시 앨범 작업을 하시고 컴백을 하시는 건가요? 해체를 한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올해 여름에 나올 음악인 만큼 많이 시원하고 아 딱 들어보시면은 아 R.E.F.가 불렀구나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R.E.F.의 댄스 실력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는 아마 댄스는 좀 보기 힘드실 것 같고요. 방송 아니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실 분은 지갑포로 찾아오시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스타트웨이 시청자분들께도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스타트웨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R.E.F.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예전에 R.E.F. 이쁘게 봐주셨듯이 앞으로도 이쁘게 봐주시고요.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자, 도롱! R.E.F. 많이 기대해 주시오! 파이팅! 잘 되셨네요. 잘 되셨네요. 잘 되셨네요.